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함유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회사에서 하는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가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인사평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네,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직장인의 49.2%는 평가 방법과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불만족 사유 1위로 꼽았습니다. 연봉 인상과 승진에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란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또 상대평가라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낮은 점수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에 만족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회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사평가 결과에 불만족하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직이나 퇴사를 결심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결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업무 의혹이 뚝 떨어졌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디까지나 평가일 뿐 나의 능력과 별개로 생각해 큰 신경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거든요. 또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로 오히려 작용했다는 답변도 적지만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사평가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최근 기업에서도 인사평가의 다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죠? 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동료평가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장인들 역시 이 같은 시도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동료평가제를 고민 중인데 그 배경에는 인사평가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요. 상급자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월급 루팡을 잡아내려 해법도 깔려 있습니다. 기존의 인사평가 대신 동료평가제를 도입했을 때 직장인들의 만족도 좀 높아질까요? 네, 시행 전 조사에 의하면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동료평가 도입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서란 답변이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철저한 성과평가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이 이런 평가제도에 드러나는 거죠. 인사평가제와 달리 상사들이 미쳐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되겠지만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네, 긍정적인 답변도 크지만요. 일각에서는 동료끼리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과도한 견제나 경쟁을 유발해 보복성 평가, 인규 투표를 변질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앞서서 동료평가제를 도입했던 기업의 익명 커뮤니티에는 직장 내 왕따를 부추기는 동료평가제, 괴롭다 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안을 보완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료평가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사평가제를 도입할 때 평가 항목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은 물론이고요. 평가하는 훈련도 선행돼야만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업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탄력적인 인사평가제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모든 임직원을 100% 만족시키는 평가제도란 없지만 직원들의 불신을 받지 않을 객관적인 평가제도 유지를 위해 노력할 때 합당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학기워드 함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